안녕하세요 부활 입니다 아 경남 쇼킹센터 앞에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펜슬을 칠건가 봅니다 원래 공사장에 그 한 3미터 이상 높은 한 5미터 되겠네요 요정도 높은 그 펜슬 치잖아요 딱 쇠로 완전히 딱 둘러싸이는거 그거 이제 작업 하시나 봅니다 와 난 저게 왜 저렇게 하나 몰랐는데 왜 나무를 다 철거하고 그걸 하기위해서 이제 진짜로 펜슬을 티나고 있다 제가 재건축 한다고 여기서 한 9년 정도 계속 떠들고 밴드 만들고 카툰 만들고 카페부터 만들었죠 카페 만들고 밴드 만들고 카톡까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돌아온 인생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상당한 시간 제 인생에서 5분의 1 20% 20% 를 제가 저기다가 그냥 신경을 썼네요 아유 아 저쪽도 저렇게 해놨군요 여기 옆에 10만포 6차 아파트 재건축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이런 펜슬을 치는 건가 봅니다 어 이렇게 높은 펜슬 여기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1 2 3 4 4미터 정도 내린다 이거는 4미터 짜리지 어 한 4미터 5미터 되는 거 같네요 비슷합니다 어 저쪽이 더 높은 거 같은데요 어 저런 펜슬을 안에 이렇게 치는 거죠 어 네 제가 경남 쇼핑헨터로 한번 가볼게요 가봐야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려고 합니다 자 경남 쇼핑헨터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가 오면 안 됩니다 전화가 But 지금 전화가 온 earth 저는 세상 carre